부산행 때는 작은 역할로 했었고 또 옥자에서도 되게 작은 역할이었는데 이번에 또 기생충으로 뭔가 더 큰 역할로 이렇게 가니까 더 긴장이 되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참여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데 우식이보다 역할이 많이 작아서 애써 태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쉬워라 하지만 제가 잘못 얘기해가지고요 제가 오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 같아가지고 오늘 실제로 본인 단추는 단지도 않았어요 사실 지금 현장에 있을 때도 되게 긴장이 많이 됐지만 지금 여기도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긴장 풀리면 잘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잘 얘기할 타이밍입니다 최우식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생충까지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됐는지 좀 여쭐할게요 뒷후리에서 이제 저녁을 먹을 때 감독님이 그때 저한테 요즘에 이제 뭐 할 거냐고 앞으로 뭐 할 거냐?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뭐가 없어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 운동 좀 나중에 해라 몸을 좀 마른 체형으로 유지하고 있어라 유지하고 있으라까지는 아니었는데 뭔가 약간 힌트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무슨 말씀이시지 했는데 그때 감독님이 다음에 저한테 같이 하자고 그때 그 몸을 그대로 유지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역할을 네 정말 자기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우식 배우가 박서담 씨는 기생충의 어떤 부분에 가장 끌리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도 좀 굉장히 오래 쉬고 있을 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떨떨하기도 하고 정말 믿기지도 않고 그리고 송강호 선배님의 딸로 나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가장 너무나 끌렸고 되게 벅차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는 저도 우식오빠보단 좀 비중이 적지만 그래도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옥자에서는 사실 많이 제가 이렇게 좀 현장에서 많이 못 놀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이고 또 제가 갖고 있던 부담감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이렇게 못 놀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두 번째 만남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좀 편안해질 수 있었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우식지?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제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감독님이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예 없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시도도 해보고 어 그냥 진짜 막 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믿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정말 또 다른 현장이랑 좀 달랐던 거는 동선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동선에 따라 이렇게 연기하는 것도 되게 어렵지만 또 되게 재미있었던 그리고 또 많이 배웠던 작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동선을 이번에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안 계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우우우우우우우